오, 팍! 네, 오, 팍! 안녕! 좋아요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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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안녕하세요! 엄마의 집에서 사는 시간을 아시겠죠? 아빠, 엄마의 집에서 일어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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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난 자격증을 하세요, 엄마의 집에서 일어난 자격증이 좋습니다. 축복해요! 다시 또 축복해요! 하나님께서 주시듯 사람으로 다시 부르고 싶어 합니다. 사사하고 신념을 내 세상 만드신 하나님 힘낸 나도 말인 거예요.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믿고 성경으로 태어난 것 말인 거예요. 아멘. 아멘. 주여. 아멘. 주여. 주여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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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 다진마다 먹었어 치킨 이거 치킨이지? 맛이 어때 치킨? 파워 더 맛있어 저 장난감이 있어?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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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여기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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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주세요 구수의 십자가 뭐야 우주의 십자가 우arena 우주의 십자가 우주가 이건 조금 어려다 여보? 간지려 오오오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이전 식탁은 이렇게 이 소위 소 텐드시리 모래는 여기 없는거야 모래 모래는 여기 없지 우리 쟤들 용서를 하여 지낸다 오늘은 오늘은 쟤들 용서를 하여 맷도나일로 선자 있는거 돌아볼거에요 한번 뜯어볼까요 짜자 왜 설명 안해줘 오늘은 뭘까요 네 맷도나일로에요 맷도나일로에서 하가 아주 있는거 있어요 그럼 한번 놀아볼까요 짜자 짜자 일정